자, 우선 20번 문제가 얘들아 오답률 1위였던 문제인데요. 장풍인도 봤을 때 이게 제일 오답률이 1위였을 거라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우선 생소한, 이러한 생소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봤을 때 얘들아 자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 보기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얘들아, 여기 보니까 주로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라는 것. 이건 얘들아 우리가 지존력의 체계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태양의 중심에서부터 약 70% 부분까지가 대류가 있다라는 것. 대류층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류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지 많이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서 9의 부피를 구하는 9의 부피에 대한 공식 3분의 4, 파이알 3승.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학적 소양도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 되네? 오케이. 그래서 좀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장풍이는 느낍니다. 자, 2위는요. 아, 이 18번 문제인 얘들아. 나는 우리 풍마이들이 이런 탐구활동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문제가 너무나 길어요. 우리 풍마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여기서 보기 갔다 올라갔다, 보기 갔다 올라갔다, 보기 갔다 올라갔다 하면 얘들아 벌써 시간이 막 지나간다고. 그치? 그러니까 탐구활동을 우리 풍마이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탐구 과정과 결과를 꼭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단조건. 이런 단조건 있지. 이런 단조건은 꼭 체크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 풍마이들이 탐구활동을 싫어해. 탐구활동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탐구활동.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이대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분명히 심층순환이거든요. 심층순환인데 갑자기 비해서 표층순환, 표층이류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심층과 표층을 같이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것. 갑자기 이대로 표층이류 나오니까 멘붕이 딱 되면서 여러분들이 응용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문제는요. 장풍이가 이거는 조금은 어이가 없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두 가지, 화산섬과 활화산. 활화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모르는 풍마이들이 혹시 있을까?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활화산에 대한 분포고요. 화산섬에 대한 분포인데 얘와 얘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얘는 열점이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열점에 이어, 현무암질, 마그마였습니다. 해령에 이어, 아, 열점에 이어, 현무암질 이어, 아, 여, 여, 여. 암기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55% 반이 틀렸어요. 또한 5번. 자, 이건 얘들아 굉장히 흔히 봤던 우리가 뭐 지전력, 지구력 흔히 봤던 그러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흔히 봤던 유형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55%. 아직까지 천체와 이런 지구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들이 확실하게 딱 잡혀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장풍이는 이 문제를 보면서 얘들아 갑자기 콧방귀가 흥? 왠지 알아? 지구의 방향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방향은 여기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근데 지구의 방향을 놓치는 풍만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답률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해설 강의를 같이 해주고 있는 풍만이들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너희들이 이러한 하나의 해설 강의를 촬영하기 위해서 얘들아 선생님은 몇 번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특성,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을 때 또 다른 해석의 방법은 없을까? 또 다른 문제풀이가 없을까? 또한 이 문제는 몇 년도부터, 그리고 어떤 EBS 교재와 연교환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시작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풍만이들이 꼭 해설 강의를 좀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챙겨 들으시고 올해의 수능 방향, 올해의 수능 분석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받고 반성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장풍이는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얘들아, 문제의 조건을 또는 문제의 힌트를 체크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대륙이동설에 대한 마인드. 자, 대륙이동설 체크해야 되겠죠. 다음, 베게너. 학자, 근거, 대륙이동설 명량이 나옵니다. 자, 우선 대륙이동설의 근거, 증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해안선 모양의 일치, 빙하의 흔적, 지지구조 연속성 또한 무엇이야? 화석. 화석이 되겠죠, 그죠? 하나가 화석이야, 화석. 고생물 화석의 분포의 일치. 자, 무엇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까? 대륙이동의 원동력. 원동력. 자, 맨틀대륙설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변환당층의 발견은 기억이 아니라 뭐야? 변환당층의 발견은 해양적 확장설이었습니다. 대륙이동의 원동력은 니은 좋아요. 다음, 디귿에서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해양적 확장설. 해양적 확장설. 되니? 해양적 확장설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좀 쉽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1번을 제꼈겠죠, 그죠? 어이, 좋아요. 자, 1번. 야, 별거 아니네. 되니?